주님 이름으로 무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학기제로 오늘이 올해 첫 학기 첫날입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각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학기 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능이 감당하게 하지는 이라라는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좀 전에 읽으셨던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하신 적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험이라는 건 사실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20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우상하지 말라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을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 무엇이냐 시험을 당했다 할 때 그 시험은 보통 고난이라고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험의 의미를 유혹을 포함한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고난이라고 정의되니까 벌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좀 가벼운 얘기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TV 프로에서 제일 유명한 진행자라고 하면 유재석 씨를 다 하실 겁니다 그분이 진행하는 것 중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작년에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N주년 특집이라는 편이 있었는데요 N주년이라 그러면 숫자를 N을 대입해서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서 한 마디씩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인생 10년 차 대표로 어떤 10살 된 초등학교 학생 일반인이죠 그 친구의 입담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바로 이 학생인데요 인생 10년 차, 여준형 학생의 입담이 놀러 왔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인생 10년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학생이 인생 10년을 살아보니 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인생은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10년만 살았지만 살아보니 한마디로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10살을 살아봐도 진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되지 않는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각자 연차가 다 다르시겠지만 10살 꼬마도 이런 말을 하는데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로 우리는 소위 시험에 닥쳤다 말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 몇 차시며 이때까지 어떤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왔겠죠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고요 저도 인생의 고난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고난 작년 이맘때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제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나서 30년 고생하다가 세브란스에서 심장 절개술 받고 살아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저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말로 좀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주워 들은 거를 나름대로 한 번 정의를 내려본 표현인데요 고난의 객관적인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고난의 주관적인 무게는 모두에게 최대치이다 말이 되나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고난이 이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량평화가 가능하죠 제가 심장병 선청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심장성 선청성으로 태어난 것 플러스 또 다른 큰 장애가 있고 하면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고난이 이 사람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난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는 그 가장 큰 고난이 가장 큰 무게를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청성 심장병인 사람이 이게 나의 가장 큰 고난이라면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무게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객관적으로 더 많은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도 사실 그 못지않게 똑같은 식의 고난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모두에게 닥쳐온 고난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압감이 최대치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고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있고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고 고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있는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어떻게 이겨내야 한다 말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제가 읽을 때 한번 그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떠세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이죠 저는 하나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그 큰 고난 속에 있을 때 심장병으로 힘들 그런 젊은 시절에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원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감당 못하겠는데요? 피할 길이 있다고요? 못 피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불만이 있고 원망이 하나님께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선평선 심장병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원망이 되고 이런데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인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어떨까? 하나님 원망 안 할까? 하나님 원망 안 할까? 그래서 막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큰 고난 다른 더 부분에 장애가 있는 분 눈이 안 보이는 분 더 중환자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이런 성경 말씀 읽으면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쁠까? 그러면서 점점점 더 큰 고난인 사람을 막 상상해 봤습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상상하고 상상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분이 떠오르더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작품은 유명한 렘브란트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 상 중에 그 인생의 고난이 얼굴에 가장 잘 묻어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 이렇게 심한 고난을 받은 예수님은 어땠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당시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에 최고의 사형제도인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혹시 영화 패션옷더 크라이스트라는 것을 보시면 아마 그 고난의 무게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온갖 구타를 받고 채찍질을 받고 심하게 그리고 가시 멸류관을 쓰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새학기 첫날인 동시에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억하는 40일의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먼 인생의 고난을 40일 동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 그러면 예수님께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일 텐데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결국 당하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뜻을 받으셨고 피하기를 원하시는 적도 있지만 결국 피하지 않으시고 능히 감당하셨다 예수님께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되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고난은 뭐지? 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분의 고난의 의미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그래서 구원자가 대신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내 고난의 의미는 그냥 내가 고생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생각했고 제 고난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아 내 고난의 의미를 의미 있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적용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시나요? 혹은 어떤 고난을 겪으셨나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당하셨던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처럼 그냥 원망하며 성경 말씀조차 원망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난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의 의미를 갖춰야 될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십니까? 그디 여러분 더 토론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명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 때입니다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난 이 코로나19라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3년 차를 맞이해서 코로나19라는 고난의 의미는 우리에게 우리 의료원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세 의료원의 사명 참 독특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대입해보자면 지금 전 인류가 코로나라는 질병에 쌓여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들이 이것을 이겨내려 투쟁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연세 의료원은 그것을 이겨내는 감당하는 그 근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잡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업무 속에서 적용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셨고 죽음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바탕을 둔 연세 의료원 구성원들도 코로나19라는 인류의 고난 그렇게 이겨낼 수 있으며 이겨내야 하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명이 되겠지요 여러분 다른 의료원은 못해도 우리 연세 의료원은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립기관도 아니고 대기업에 기반을 둔 의료기관도 아닌 연세 의료원이 이처럼 승승장구해온 것은 아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 어떻게 왜 이곳에 조선에 와서 대중원을 설립하고 조선인을 치료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그 신념을 그 실천을 이어받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믿고 표방하는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쇼핑몰